음악 오늘 일단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계속 고민해왔고 학생들하고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도전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인권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권 감수성에 초점을 두고 올해 학급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보시는 것처럼 인권이랑 감수성을 더한 단어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요소를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한 시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인권 감수성은 누군가에게 그 어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나 또는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 정도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정도라고 학생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4월 달이었어요 사실 학생들을 3월 달에 처음 만나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는 프로젝트 학습을 좀 하기 위한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이미 학생들에게 언젠가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라고 제안을 해두었습니다 4월 달 장애인의 날 즈음에서 학생들하고 영상 하나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PD 수첩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잘 보지 않는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목이 우리가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장애인을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2021년 등록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20명당 1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잘 보이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을 그때 학생들하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결론을 학생들에게 내렸는데 결론은 장애인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고 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6월 달이 됐어요 이제 사회 시간이었는데요 6학년 선생님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6학년 사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원에 보면 탐구활동이 있는데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해보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게 됐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단원을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한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확인했어요 성취 기준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이러한 성취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학생들하고 많이 나누었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기로는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걸 하지 말자 무언가 엄청나고 대단한 걸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 주변에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예민한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자 여기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실 장애인 인권에 초점을 두었어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막막했습니다 물론 자료는 많았지만 그 많은 자료를 바쁜 와중에 정리하고 또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나누기가 조금 벅찼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적했습니다 책은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라는 책이고요 6학년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글을 읽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3, 4학년 수준의 책을 선정을 했어요 이 책은 김예원 인권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일단은 간단히 좀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하영이라는 학생인데요 4학년 학생에 반해서 작은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조한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학급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서윤이의 리코더를 멋대로 가져가고 입에 대고 분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학급에서 일어나면 정말 난리 나죠 아이들은 진짜 난리가 났고 담임선생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와 경험을 모든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것 이 책 속의 주인공 아영이는 좀 막막해 했어요 그러다가 공익 변호사인 이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내용인데 책 중간중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안내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하고 독서 단원에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나누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책 내용 중에 정당한 편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요 또 책 속에서 선생님께서 내주신 같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 또 책 속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할까 아이들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책을 읽고 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다음에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주제망을 좀 완성해 보기로 했었죠 생각보다 학생들의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책 속에서 얻은 힌트로 주제망을 채워 나갔어요 책 내용 중에 무장의 카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무장의 길 지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가봤던 무장의 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동네도 한번 무장의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정당한 편이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용 도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점자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점자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 광고 만들기를 떠올리면서 공익 광고도 만들어 보자 그 다음 캠페인 활동도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말을 하지 말아보자 또는 하루 동안 눈 감고 있어보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결국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이 내용들을 학습할지 순서를 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제 재구성을 했죠 그래서 무장의 짓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시간을 지금 이용해서 학생들이 발견한 내용들을 학급 SNS에 올리자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이면은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를 완성하고 결과를 나누자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자책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자를 알아보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공익 광고 만들기는 국어 시간에 광고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공익 광고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그래서 캠페인 활동은 우선은 핀 버튼을 디자인했습니다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핀 버튼을 제작했고 이걸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 맞추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취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취 기준도 확인하고 성취 기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네 무장의 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급 SNS 클래스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자전거를 타는 학생인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도 불편하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댓글도 달고요 이런 식으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힘든 그런 길들을 찾아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체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도에 크게 출력한 지도에 포스트잇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진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면 제안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개선될 수 있게 그래서 정책 제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점자를 알아봤어요 학생들이랑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점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책을 점자로 만들까 처음에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책을 바꿨습니다 난민 친구가 왔어요라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수준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점자를 만드는 인쇄기가 있더라고요 볼록이라는 휴대용 점자 인쇄기고요 지금 이 학생이 하는 것처럼 사진 속의 학생처럼 점자를 완성하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인쇄기고요 이런 식으로 점자를 인쇄해서 책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세트를 만들었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점자책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알게 된 내용을 캠페인 활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핀버튼 디자인을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했고요 가장 잘 된 작품, 몇 작품을 선정해서 핀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제작 도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담당 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한 3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에 활용을 한 거죠 아마 핀버튼 제작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갔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총 5가지 종류를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멀뚱멀뚱 나가서 설명하기가 뭐하다 그래서 책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안내 자료를 만들었고요 나가기 전에 연습도 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할지 리허설 해보고 나가서 학생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익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좀 더 멀리 멀리 확산될 수 있게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최대한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거든요 일단 한 작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신 것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활 안 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학생도 있었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노래를 만든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여여여여 이런 내용들로 모든 별로 총 6편의 공익광고가 만들어져서 올라갔고요. 다 활동이 마무린 다음에 결국에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서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나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었고요. 또 다음 애기 프로젝트 주제도 함께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의 인권 감수성 프로젝트 주정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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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